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둥피디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공개 파일이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고이고이 간직하던 키스크 자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은 벨루스란 천족편이구요. 다음화는 인테르디카 마족편으로 두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족도 하고 마족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했구요. 우리 여러분들 좀 약간 쟁 할 때나 쏠 쟁 할 때도 좀 약간 재미나게 키스크 자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구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스크 자리는요. 여기 딱 가르쳐 줬어. 그럼 여기서만 하지 말구요. 위에 옆에 이쪽 이렇게 활용도를 좀 가지면서 조금 약간 폭넓게 보세요. 아유! 둥피디가 여기 가르쳐 줄까 난 여기서 할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뒤집어. 아유! 둥피디 뭐야 장난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옆에 보면 분명히 좋은 자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100% 물고기 100% 물고기 100% 물고기 100% 물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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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